저 끝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저를 때리셔도 끝까지 정남성 가맹 절차에 또 여기서 또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대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해도 성공해 볼 때 그것도 오빠는 모르는 분들은 당을 맨날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했는데 아니 오빠는 원래 당이 없어요 오빠가 약간 축구에는 진심이잖아요 축구를 말썽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어? 말썽 있어? 말썽은 아예 사모 아마 리치우스에서 처음 공개될 건데 저희 친가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달라요 근데도 상견대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꾸준히 살면서 아무도 그 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지 오빠는 둘 다 비슷하니까 당은 안 보고 사람을 봤던 거지 처음에 전화할 때 제가 욕했어요 오빠 미쳤어? 근데 하나 나는 당이 아니고 옛날부터 같이 제주도 때부터 만나고 했었다고 알아 그거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2016년인가 월경원 멤버들이 이제 제주도를 간 거야 여자 축구의 저변 학대를 위해서 학교를 가서 축구해 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의 축구와 여자 축구에 대한 지연이 좀 더 더 우리가 간 후에 더 해 준 거지 이런 거 맨날 뭐 잘하는 국가대표의 관심이 있었다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을 건데 여자 축구나 이런 이게 골대는 터지고 이렇게 여자 축구가 올라오기 전이니까 전이었어 전부터 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고 유서연 축구 이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서해포고등학교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나 운동장 만드는 걸 많이 해서 전주운전지부터 그런 걸 잘했어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왜 맨날 동남아로 다 가니까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데 외화를 가지고 전주운전을 가냐고 따뜻하지 않으니까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근데 운동장이 없어 못 오니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 바꾸더라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 괜찮냐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서 이게 내 나와바리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